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파상은 파상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 넌 꿈이 뭔데? 너 오늘부터 내 꿈인 거야? 우리 꿈? 또 보자, 박연지 오늘부터 모든 날이 횡령할 거야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 많을 수도 없을 수도 없을 거야 나는 너의 아주 오래된 소문이 될 거거든 현장 정보가 없으면 좋은 점이 뭔 줄 알아, 성희야? 갈 곳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지효 안녕하셨어요, 선생님 저 동훈이에요 나 엄마 꼭 동훈아파야 난 아주 말캉하고 우연해 네가 제일 아키던 고데기를 들 거야 연진아 설마 너야? 담임 이렇게 묻은 거? 담임이 어떻게 된 걸 묻는 거야? 죽은 거? 아님 벌받은 거? 내 얘기가 동아 같아? 네 근데 우리 엄마가 죽은 거 아니야 아니야 틀렸어 이 이야기는 예솔이 엄마가 죽은 거 아니야 이 이야기는 동아가 아니라 우아거든 이 딸 예솔이는 맑고 여리고 선하더라 내가 네가 맞을 버리구나, 예솔이 껴 버린다 궁금해라 어떻게 되는데 내 몸은 이미 다 망가뜨렸고 내 영혼도 부서트렸고 네가 뭘 더 알 수 있는데 나는 왕자님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액압을 넘어왔사 난 왕자가 아니라 나랑 같이 칼툼 쳐줘요 나랑 같이 칼툼 쳐줘요 난 왕자님은 필요 없어요 난 왕자가 아니라 나랑 같이 칼툼 쳐줘요 난 왕자가 아니라 망나는가 필요하거든 신은 있는 게 아니라 있는 척 한다는걸 그러니까 넌 나에게 빌어야 해, 여진아 너의 구원은 나에게 있거든 난 네가 시들어가는 이 순간이 아주 길었으면 좋겠거든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, 여진아 넌 어떻게 읽은 것 같냐 아맨, 너의 몬스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렇듯 문동훈이 자퇴했고요 그 사인은 연진이한테 직접 읽었어요 아주 뜨거운 얘기거든요 울동훈 씨가 처음도 아니라 이런 거 구부끼리 대화가 없으시구나 오늘 한 번 해보세요 인생을 다 물었던 적이 있긴 하죠 이겼어요? 이기려고요 사실 요즘 난 연진아 기대감으로 엄청 들떠있어 송명우가 축업도 안 했고 연락도 끊겼다는 것 이 상황이 혹시 너의 자백인 건 아닐까